다음 주에 계속 드디어 놈을 찾았다. 쇼하시마스. 조람이. 오늘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. 최 기사. 내가 누군지 아는 놈이 있네. 아니 사체가 없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이걸 살인사건으로 받아들입니까? 도대체 내가 왜 최승만을 죽여야 합니까? 내가 왜? 너 도대체 누구야? 내가 왜 최승만을 죽여야 합니까? 내가 왜 최승만을 죽여야 합니까? 내가 왜 최승만을 죽여야 합니까? 내가 왜 최승만을 죽여도 죽여요?